공천심사에 나선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도내 247개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서류 심사에 이어갑니다.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과 오는 31일 두 차례로 나누어 기초의원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서류 심사를 벌여 도덕성을 우선으로 전과 등 범죄 사실과 전문성,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검증하고 자격 미달자에 대해서는 경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도당 공천위는 단독 신청지에 대해서는 면접과 서류 심사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후보자로 공천할 예정입니다.